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좀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시간 시험기간이라 점수 보고 진짜 멘탈 깨지고 그래서 아 그랬어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스크립트 강좌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일단 이렇게 런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요 지금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면 스크립트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다 익스플로러 프로퍼티를 둬주세요 원래 여기 툴박스가 있었고 익스플로러 프로퍼티를 이렇게 이렇게 있었겠지만 옮겨놨어요 이렇게 밑에는 아웃풋 아웃풋 여기 뷰에서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커맨드 봐도 있으면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지난번에 변수 종료를 했었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스크립트로 갑시다 인서트 오브젝트 스크립트를 이렇게 찾아주세요 지난번에 말했죠 로컬 스크립트도 있는데 이건건 요런 데서는 하는 거라고 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아이 아 젠장 이런데 컨트롤 z로 실수 삭제해버렸네 자 아 여기있다 이건 뭐야 제거해버립시다 자 스크립트를 들어갑니다 더블클릭 아 가장 기본적인 커맨드가 들어있거든요 헬로월드 아니 아니 프린트 프린트 프린트에 달려서 알려주자면 그러니까 디버깅 시스템 같은 거예요 여기 아웃풋에 어차피 플레이어들 못보는 이 아웃풋에 어 게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것과 같은겁니다 네 그래서 프린트 어느 시점부터 프린트 아웃풋이 안된다 프린트가 안뜬다 그럼 그 시점부터 스크립트가 박살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디버깅 해결책이지만 나중에 게임을 완성할 때 삭제해야 되므로 삭제해야 돼서 굳이 삭제할 필요 없는데 좀 용량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번거롭긴 합니다 나중에 완성했다가는 뭐 용량이 작은 게임이라면 에츠부터 용량이 작은 게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 프린트는 대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프린트하고 아 이거 뭐야 네 아 프린트한 다음에 어 아 너무 작다 야 여기서 못하겠어 커맨드에서도 커맨드를 바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문 같은건 못쓰지만 대충 기본적인 커맨드는 할 수 있어요 아 굳이 쓰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스크립트를 다뤄봅시다 대충 어 컨트롤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구요 스크립트마다 막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건 유니티지 에 뭐였더라 이거였던가 아 이거네요 만약 초록색 글자가 뜨면 이게 메모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거 컨트롤 누른 다음에 스크롤 하면 이렇게 글자 크기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최대 이정도까지 밖에 안되지만 이정도도 꽤 큰 거예요 근데 이 메모는 한 줄밖에 못하고 다음 줄도 넘어가면 에에에 못합니다 자 이래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까먹었던거 아 이렇게였던가 네 이렇게 괄호를 해주면 다음 줄도 계속 이게 아니었군요 아 뭐였지 기억이 안나네 이거였던가 아닌데 뭐였냐 아 n장 아 여기 나와있어요 괜찮아요 아 여기 나와있군 아 이거야 이거 이거네 이거야 네 이거를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커다란 메모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부가 다 메모지에요 여기까지 다 두석을 달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마다 혹시 까먹을게 있다면 막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 커맨드 자 기본 커맨드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스크립트는 어 위쪽에 막 조건물 같은게 없 아니 막 따로 함수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함수도 나중에 선물드리겠지만 어 특정 조건에 의해서 불러지거나 아니 불러지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 있을 때 막 아 그냥 스크립트 장가해서 불러지면 그냥 코드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조건에서 그 코드의 묶음을 따로 불러주는 거죠 그 특정 조건이 채워져야 그 함수가 불러지는 거고 그 함수는 그냥 있기만 하는 거예요 불러지지 않으면 그냥 존재만 할 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이 스크립트는 그냥 게임을 이렇게 런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해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타입의 커맨드죠 프린트 여기 밑에 이렇게 떴죠 그러면 바로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적어져요 이건 이렇게 하면 막 스크립트가 진짜 좀 엄격해서 대소문자 구분이나 막 다운 큰 다운표 이런 거 점 같은 거 못 찍으면 막 큰일 나거든요 그냥 그냥 완전히 에러나고 게임 박살나고 근데 이 탭을 눌러주시면 그 막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거의 줄여줘요 엄청 줄여줘요 진짜 편하죠 게다가 글자 세 개 네 개 더 치워야 할 걸 그냥 딱 네 글자에 네 글자 아 몰라 아 어쨌든 진짜 편하고 빠른 자 요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 막 글자를 입력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변수로 이 글자가 변수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숫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막 숫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25가 뜨겠죠 24 더하기 1을 넣었으니까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막 문자열 문자열은 항상 이렇게 큰 다운표를 양쪽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트림 밸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자열이긴 하지만 막 나중에 그 브릭컬러 요요요요 브릭컬러 네 이거 이것도 있고 그런 애들도 다 문자열로 끝나잖아요 밸류 값이 그것도 이거 다 큰 다운표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아예 나중에 때가 되면 자 일단은 헬로월드를 쳐줍시다 자 이게 바로 프린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자 런을 해 줍시다 굳이 굳이 스크립트를 끌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나오니까 아 아 내 귀 아 폭발소리 뭐야 아 맞다 내가 수류탄을 여기다 놨었지 지금은 방금 폭발해서 사라져 버렸지만 어 네 이렇게 25랑 헬로월드가 이렇게 뜹니다 어 여기 사이사이에 막 웨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기본 커맨드 중 하나인데 네 여기 이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어 단위는 초입니다 여기서도 될려나 모르겠네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리네요 네 커맨드가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아 아 아 노 자 이제 뭘 설명해 드려야 되죠 아 기본적인 걸 대충 했으니까 디버깅을 위한 프린트 여기 아웃풋에 나오고 그리고 스크립트 꺼내기 뭐 대충 그렇게 설명 들었겠죠 자 이번에는 익스플로러랑 스크립트를 연동시키겠습니다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 안에 프로퍼티까지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익스플로러를 불러오는 방법이 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workspace 하면 어 되네 네 는 모르겠고 음 자 일단은 익스플로러에서 어떤 값을 불러올까요 어 아니면 막 요걸 불러올까요 막 헤드 한 다음에 데이터 네임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 일단 이렇게 가보죠 헤드 한 다음에 안에 디컬 간 다음에 에 에 아 이걸로 불러오죠 Transparency 이거는 그 뭐냐 소수발류였는데 넘버 밸류 그거였던가 까먹었네 자 이걸 한번 불러와봅시다 음 일단은 두가지 방법 시작하는게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로 내려오는게 있고 아니면 두번째는 스크립트에서부터 어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가지 다 해볼게요 일단 위에서 올라온 방법은 처음에는 아 workspace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workspace player writing 아 이거 전부 다 감고 있는게 게임이에요 게임 한 다음에 . workspace 아 물론 어 어 요 어 게임을 실행할 때 말고 그냥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냥 workspace 바로 가도 된다 생각하지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혹시 모를 안전방을 위하여 자 workspace workspace 한 다음에 딱을 눌렀죠 그럼 요 안에 또는 workspace에 property 요거 구 여기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안에 헤드가 있는게 더미죠 더미 이렇게 밑에 딱 떠주네요 모델 더미 아 설명도 진짜 친절해 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옆에 이렇게 설명도 띄워줘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자 더미 한 다음에 딱 한 번 더 자 이제 여기 헤드가 있죠 그리고 요 아칩 오브 클래스레임은 더미에서 요 데이터 부분 요 프로퍼티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더미 한 다음에 밑에 헤드 HE 아 헤드가 떴군요 자 탭을 눌러서 바로 이렇게 데모자까지 고쳐주는 진짜 센스 아 자 이제 디컬로 갑시다 디컬 디컬로 가서 내가 뭐 하려고 아 트랜스페런시 더 트랜스페런시 자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대충 근데 이렇게 진짜 길잖아요 스크립트에서 여러 번 쓸 수도 있는데 아 제작 컨트롤 Z 자 이런 경우 그래서 보통 제작자들은 이렇게 많이 써요 막 오브젝트 밸류 아니 네 네 그냥 변수로 하나 이걸 입력해 줍니다 오브젝트만을 하면 이거 오브젝트로 밸류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오브젝트 안에 아 아 요 요 숫자 밸류가 있죠 요거까지 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걸 뜻하는 거잖아 네 그냥 변수로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아무런 이름이나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만 다만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게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막 앞에다가 로컬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러면 스크립트 안에 이러면 스크립트 안에서만 쓰는 어쨌든 로컬이라는 거 사전에서 뜻 찾아보시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다만 요 이름이 다른 거랑 막 어 막 같으면 겹치면 안 돼요 막 웨이트를 이름으로 썼면 안 됩니다 웨이트를 이름으로 쓰면 안 돼요 막 스크립트가 헷갈려 해 컴퓨터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서 자 그래서 대충 아무런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equals 이러면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 변수에게 이 값을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야 참고로 연산에서 막 true of 아니 나중에 알려줄까 아니면 지금 알려줄까 그래 지금 알려줘야겠다 자 일단 좀 크니까 참고로 이건 연산에서 같다 같다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수학에서 같다인데 이건 그냥 할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얘한테만 끼칠 수 있어요 그냥 얘가 얘가 되는 것 뿐이지 얘가 얘가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한 다음에 go to를 해 줍시다 얘는 문자율이 아니고 문자율이긴 하지만 얘는 변수 값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그냥 go to로 나와 그래서 프린트 할 때 그냥 go to로 넣어야 돼 아 여기 이렇게 이미 변수 선언한 걸 여기서 인식해서 여기다가 어 이렇게 나와있네요 탭을 눌러줍시다 아 너무나도 친절합니다 아 좀 깔끔하게 줄 맞춰준 다음에 자 너무 더러우니까 이걸 클리어 아웃포스 해 줍시다 자 다시 런을 합시다 런 이러면 트랜스페런시 아까 그 0 떴죠 아 내 귀 아 익스플로션 아 메구밍이 어쨌든 네 이렇게 떴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go to를 해 이렇게 문자율 한건 그대로 go to로 떴고 이렇게 0으로 한건 이렇게 그냥 소스 여기서 이걸 go to 소스라고 할 수가 아 몰라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두 번째 방법을 설명 안 드렸네 일단 스크립트를 어 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죠 가끔씩은 이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아니 가급적이면 이걸 쓰는게 제일 좋을 거에요 그냥 디컬안에 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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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제트 아 스크립트 디컬안에 그냥 넣어요 그러면 go to는 이미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스크립트 스크립트 자 닷 그 다음에 패런트를 해 주세요 여기 스크립트 안에 패런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프로퍼티 프로퍼티로 와 마우스 따라와 마우스 잘 따라오고 있죠 여기 패런트 이렇게 디컬이 있어요 요거 오브젝트 밸류인데 이렇게 디컬이 있습니다 참고로 더미의 패런트는 웍스페이스에요 어 잠깐 어 더미의 패런트는 웍스페이스에요 그러니까 어 그냥 네 부모 부모가 뭐냐 위에 있는게 누구냐 그런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패런트 한 다음에 자 패런트 안에서 이제 또 다시 그 어 트랜스페런스 왜 안되냐 나 스크립트 어딨길래 나 스크립트 어디다 넣었지 왜 왜 안돼 어 디커란에 스크립트가 사라졌어 이건가 이거야 어 이거구나 아 다시 자 스페런트 그럼 go to를 지금 디커를 선택한게 되니까 여기서 트랜스페런시를 이렇게 불러와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지금은 아니 아 대충 이렇게 할까 여기서 그냥 커맨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걸 컨트롤 시 커맨드 창을 밑에 넣어줍니다 야 여기 괄호 사이에 아 왜 이렇게 나오냐 아 크립트 더 패런트 더 트랜스페런시 아 어차피 영 나올 거니까 아 비차 어차피 영 나와 영 나올 거니까 대충 그렇게 알아두세요 아 아 아 진짜 길었다 한 이쯤이면 될까요